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감, 싸움을 드려옵니다. 또한 우기, 또한 세아까지 베트남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한국에 와서 지난동안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아기를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되 늘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시아를 주님께서 극률에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기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남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